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목소리 들으셨죠? 우리 EBS 투자증권의 염승원 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후님이 저렇게 썼네요. 네? 유후님이 염블리 주식 대학 보면 부자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염승원 부장님의 강의 꼭 한번 보시고요. 요즘에 또 꿀팁도 나가고 있는데 원포인트. 원포인트 레슨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조금 거기에 또 목마름이 있으시면 더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염승원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장 개장 전에 체크해 볼 사항들 쭉 한번 알아보죠. 네, 일단 보고서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선주 좀 얘기해 주셨는데 요새 갑자기 증권주들이 어제 많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가 급등해서 관련해서 SK증권의 구경애 연구원님이 코멘트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갑작스러운 중소형 증권사 좀 급등했다. 개별적으로 좀 잘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 사실 저도 물론 저희 회사 주가 올라가서 좋긴 한데 좀 되게 의외더라고요. 대형사들은 안 가고 중소형 주만 급등을 해버렸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종금? 우리 종금? 그런 이유도 좀 있죠. 인수설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월 중순부터 다소 부진하도 증권주가 이제 반등을 하고는 있었는데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제 갑자기 동반 급등하면서 일단 시장에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제 무차별적인 급등이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경매순을 공고하지는 않는다고 일단 보고서에는 좀 적어주셨고요. 개별 회사마다 펀더멘탈은 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일단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1월 달에 너무 거래대금 급증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좋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금융이 증권사에 인수한다는 좀 루머도 좀 약간 돌았던 것 같고요. 가능성도 제기됐고 이거는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거든요. 우리 금융은 팔았잖아. 우리 투자증권이 지금 NH투자증권이죠. 그런데 우리 금융은 지금 증권사가 지주사 중에 거의 없기 때문에 유일하죠. 그래서 아마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 성공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일부 증권사들로 좀 수급이 좀 쏠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물론 이제 실적 대비해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좀 싼 건 사실이고 지난 10년 동안 대용사에 비해서 계속 이제 언더퍼폼 수행률이 굉장히 부진했었대요. 대용사 오르는 것에 비해서 지난 10년 동안 통상적으로 좀 계속 이어졌고 전체 증권업지수 대비해서도 증소형 증권사들이 마이너스 50% 정도 계속 할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갑자기 막 급등을 하면서 일단 이제 수행률 격차는 좀 해소가 됐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큰 변화가 생긴 거는 지난 어쨌든 10년 동안은 없었던 일이 어제 하루에 갑자기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어제 막 10%, 20%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주의할 거는 거래대금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1월 달에 딱 피크 찍고 지금 거래대금은 계속 좀 감소하고 있고 1평균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ETF 합쳐가지고 1월 달에 47.8조였는데 2월에 35.7조, 3월에 29.4조까지 좀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들이 계속 뭐 이렇게 시장을 강하게 좀 주도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워낙 또 비트코인이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많이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 시장이 좀 관심이 그래서 일단 거래대금은 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에 좀 중소용주 증권사들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이유들 때문에 좀 갑작스럽게 좀 올라갔다. 다만 좀 추경 매수는 하지 말자. 이런 좀 시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런데 이번 옵션 만기일은 좀 무난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어제 그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김성현 의원님도 좀 적어주셨는데 그 디램 가격이 다시 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PC 디램, PC 디램 가격이 좀 얼마 전에 제가 좀 빠졌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PC 디램 현물 가격이 지난 3주간 계속 빠졌거든요. 그런데 어제 하루에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7.1% 하락한 후에 어제 3.6% 일단 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특히 현물 시장 내 최고가가 6.8%까지 급등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현물가가 고정거래가랑 너무 이제 괴리율이 벌어져서 조정이 좀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 번 현물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이게 4월 말에 발표될 고정거래가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호재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 또 전분 업체니까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 걱정은 아직까지는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연금이 이제 내일입니다. 이게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국내 주식 비중 다시 재논의한다라는 어제 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과연 이제 주식 비중 임계치를 좀 올려줄지 내일 한 번 결과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비중은 제 논의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새 뭐 2차전지 셀 만드는 그러니까 이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은 되게 안 좋은데 소재 부품 회사들은 정말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1집 머트리얼즈가 전자공시 통해서 이제 나왔던 건데 노스벌트 있잖아요. 폭스바겐에 거기에 이제 5,350억 비용 물론 10년짜리입니다. 10년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500억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장기 공급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재 부품 회사들은 이제 제 살 길을 또 찾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뉴스들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장을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나쁘지 않네요. 네. 오늘도 한 9포인트 약간 이제 강부합선에서 스타트를 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75포인트 플러스 한 1.76포인트 지금 코스닥이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면서 이제 1000포인트도 사실 좀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느리게 느리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예상가는 삼성전자가 조금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는 오늘 좀 빠져 출발할 것 같고 삼성 SDI도 일부 조금 반등하면서 약간 이제 혼조세로 시장은 좀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호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정도 조금 하락 출발했고 SK텔레콤이 한 0.5% 정도 소폭 상승 출발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대부분은 그냥 강부합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SDI가 0.9% 정도 일단 소폭 좀 오르면서 2차전지 어제 그 테슬라나 전기차 섹터가 좀 빠지긴 했지만 우리 한국의 2차전지 섹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대용주 쪽에서는 한샘 출발이 좀 좋습니다. 한샘이 오늘 증권사에서도 목표주가 좀 상향 조정 얘기가 나왔고 한 3% 정도 반등하는데 어제 이제 그 보궐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건축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면서 좋은 출발 보였고 또 두산중공업도 이제 원자력발전 관련 기업이죠.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좀 민주당보다는 원전에 좀 약간 우호적인 정당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분위기도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이제 지분 얘기가 계속 나오는 한국금융재주도 한 2% 또 한국전력도 한 1% 이렇게 일부 조금 반등해주고 있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CJ제일재당, 동서 같은 일부 음식료 기업들이 조금은 좀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코스피 좀 상위 종목들 말씀드리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진 머트리얼즈가 좀 호재에 나와서 한 3.7%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최대 주주죠. 다우기술이 오늘 한 3% 일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건설주들도 좀 좋은데 이게 보통 미리 좀 주가들이 오르면 빠지잖아요. 건설주들 이제 재보궐선거 기대감으로 좀 일부 좀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은 투자들이 팔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GS건설, 대구건설도 오히려 좀 1%씩 오르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백화점이 오늘 좀 1.2% 정도 빠지고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늘 확진자 한 700명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걱정이네요. 네. 그럼 이제 소비에 대한 좀 리스크. 물론 이제 뉴스 보니까 현대백화점 더 현대 매출이 첫 달 매출이 1,000억을 돌파했대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 백화점 단일 매장? 단일 매장에서. 단일 매장에서 첫 달에 1,000억 돌파한 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1조 클럽 갈 가능성이 있고요. 연매출 1조 클럽이 지금 5건데 정도가 있나 봐요. 그런데 현대 판교점이 5년 걸렸거든요. 1조 가는데, 연매출. 현대 판교.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더현대는 올해 1년 안에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여기도 주말 풍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더현대 때문에? 더현대 때문에. 상권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식당들도 피해를 하면 좀 그랬으면 한참 경쟁하던 다른 식당들이 진짜 많이 어려워졌어요. 문 닫는 데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웹젠이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기업이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 오늘 연속 강세 보이면서 한 2% 정도 반등했고 대주전자재료 동화기업 같은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좀 강세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제일 셌던 섹터가 진단키트 쪽이더라고요. 어제 좀 올랐는데 오늘도 코로나 수의 기업들은 조금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일 많이 올랐던 섹터가 반도체 장비주들인데 오늘은 이오테크닉스도 좀 빠지고 있고 반도체 장비업체들은 삼성전자도 좀 빠지는군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일단 좀 오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주요 지수는 지금 코스피가 일단 빠지고 있습니다. 9포인트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 마이너스 0.29% 코스닥은 이제 플러스 0.04% 그래서 코스닥 변동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 약간 밀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1000억 정도 매수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4월달 들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외국인은 일단 100억 정도 매도, 기관 투자들은 일단 10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외인 기관은 소폭 지금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만 좀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오늘은 이제 리모델링, 인테리어 섹터가 일단은 유독 좀 강하고 NX, 하츠, 벽산, 한생 같은 이런 이제 인테리어 회사들이 좀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건자자 회사들이 다 강한 것 같아요. 페인트도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도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GTX 같은. 한마디로 건설과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오늘은 비트코인이 어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두나무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 창투사 이런 기업들은 오늘 좀 빠지고 카지노 백화점 이런 섹터들도 코로나 피해죄들은 일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상황은 대략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또 각 증권사들의 주요 리포트들 또 한 번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슈로는 이거 기사는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면 분산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사실 소위 몰빵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한 종목에 그다음에 정말 어떤 분은 50개 이상 투자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되게 좀 다양하실 텐데 NH 투자 정권에서 이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대요. 그래서 분산 투자할 때 하는 목적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몇 종목을 해야 변동성이 줄어드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이제 NH 투자 정권에서 한 결과로는 최소 한 종목에서 29개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일단 당연히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 연간 변동성이 5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고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종목 수를 당연히 늘리면 변동성이 낮아지는데 최대 29개까지 늘리면 변동성이 한 20%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종목에서 10종목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급격히 감소를 하는데 이게 11종목을 넘어서면 의미가 좀 별로 없대요. 11종목을 넘어서는 순간 변동성 감소폭은 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30개까지 하는 것도 변동성을 크게 줄이는데 큰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10개에서 11개 종목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동성을 나는 좀 줄이고 싶다. 너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게 싫으면 10개 정도가 좀 가장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좀 NH투자증권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본 것 같아요. 그런데 10종목이면 한 종목당 한 10% 정도 되니까 사실 좀 무난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하시기에도. 그런데 이제 차라리 20개 이상 종목을 하실 거면 E-TAP를 해라.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또 시각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이렇게 분산 투자하시길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10개에서 15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동차 얘기들 요즘에 계속 나오긴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도 차라리 약간 이제 시각은 우호적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공급 과잉보다는 어쨌든 지금 공급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게 좀 낫다고 좀 적어주셨고 일단 자동차 업종들의 1분기 실적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2분기잖아요. 2분기가 좀 안 좋을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현대차만 좀 안 좋은 건 아니니까 큰 영향은 좀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좀 고무적인 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강력한 수익 창출원이 됐다고 합니다. 한때 적자도 엄청나게 보던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내수보다 오히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자체가 미국에서 지금 인센티브도 점점 떨어지고 거기다 판매 단가는 올라가고 또 제너시스 같은 라인업도 이제 확충이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어떻게 보면 상품성 개선도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도 어쨌든 이게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좀 우리가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족이 자동차 시장을 10년 넘게 짓누른 이게 구조적 공급가인 상태였는데 이 자동차 시장이 이걸 오히려 해소를 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좀 보고서니까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화금융투자의 윤재성 연구원님이 이제 화학업종 실적 발표들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프리뷰 자료를 좀 쓰셨는데 일단 석유화학은 사상 최대입니다. 1분기 실종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LG화학을 비롯해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한화솔루션 다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물론 이제 한파 여왕이 좀 일부 있긴 했지만 워낙 좀 수요가 좋아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2분기까지도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은 되게 좀 편안하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정유는 조금 다릅니다. 정유는 1분기는 괜찮은데 유가 올라가가지고 2분기는 유가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관련 이익이 좀 축소가 되면서 2분기는 조금 감이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하반기에는 정제마진 개선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유주를 좀 이렇게 한번 매매하시는 분들은 하반기를 노리고 좀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시각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프로님도 보궐선거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한국투자증권에 강경태 연구원님이 이제 방금 보고서를 좀 써주신 차례인데 그러니까 이 영향 건설조 영향에 대해서 좀 그래도 적어주신 거니까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서울시장이 지금 수장이 바뀐 거는 9년 6개월 만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2011년 10월 이후로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 이후로 사실 처음 바뀐 거죠. 그래서 임기는 1년밖에 안 되고 내년 6월 1일에 이제 다시 재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열리게 되고 당선인은 이제 주택공급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이걸 이제 완화하는 정책이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은 뭐냐면 주거공약의 핵심은 일단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일단 어쨌든 완화를 해가지고 5년 동안 18.5만 세대를 공급하는 게 주요 골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수단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하고 영종률이라든가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건데 첫 번째 이제 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이게 2012년 이후에 재개발 정비 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176개 지역을 다시 재지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럼 이제 다시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구역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고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거정비 지수가 한마디 지수예요. 뭐냐면 주택의 노후도 세대 밀도와 같은 물리적 요인과 더불어서 주민 동의의 강도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수로 나타낸 거래요. 이게 70점을 넘어야 된대요 원래.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폐지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러면 재건축이 더 용이해지니까 그게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영종률이라 층수 규제 35층. 그게 굉장히 화두가 될 것 같아요. 35층. 그런데 아마 그거는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것들을 좀 종합해보면 굉장히 대형 건설사들한테 호재가 아니냐 이렇게 적어주셨고 다만 이제 주가 좀 미리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서울 주택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부동산이랑 비트코인도 자산인데 왜 이건 안 달아주고 맨날 주식만 하시느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또 주말이나 이렇게 한 번 시간이 될 때 부동산이나 또 다른 자산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한 번 시간 마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 네. 정리하고요. 우리 염승환 부장님은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부장님 EBS2 투자증권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